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하고 각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문장은 모두 주어와 동사 뒤에 that절이 뒤따르고 있어서 그 구조가 상당히 흡사할 뿐만 아니라 that절의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That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문장을 각각 해석해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at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의 대상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that절은 명사절로서 동사 knows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명식 문장이 되죠. 두 번째 문장이 혹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사 sim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it과 동사 sims 그리고 that절의 관계에서 첫 번째 문장과 같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어 it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이 문장은 그는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 즉 대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미상 이 문장에서 that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장 앞에 주어 it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it은 가주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it과주어 대절진주어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that he is a liar sims 이렇게 대절이 주어이고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인데 영어는 이렇게 대절을 그대로 주어로 쓰는 것을 대단히 꺼립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문장 앞에 두고 진짜 주어 that he is a liar을 동사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장이 구조가 거의 흡사하지만 서로 다른 문장 형식을 가진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러한 it 플러스 일형식 동사 플러스 명사절 구문에서 주로 쓰이는 동사는 seem, appear, prove, turn out, happen, chance, matter 등이 있습니다. 이들 동사들 중에서 seem, appear, prove, turn out 이 네 개의 동사들을 판단 입증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판단 입증 동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형식 동사와 투부정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동사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예문들을 한번씩 해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that 위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if, whether와 의문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접속사들이 이끄는 명사절도 이 구문의 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명사절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에 대해서는 13강 명사절의 종류와 역할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첫 번째 문장은 그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로 해석합니다. 이 구문에서 동사 sim은 appear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문장의 동사 sims와 that절의 동사 words가 서로 시대가 다르자는 점에 주의하세요.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직역하자면 내가 그를 공원에서 만난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나는 공원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되죠. matter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중요하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35강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꼭 잘 기억해 주세요. 명사절 접속사 if or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세 번째 문장은 it 가주어 if 절 진주 구문입니다. 내 아기가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하지 않다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 문장은 it 가주어 의문사절 진주 구문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환경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중요하다. 간혹 이 구문에서 명사절이 아닌 투부정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개의 페이가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페이와 뒤에 있는 페이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35강에서 페이는 타동사로 쓰일 때와 자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35강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페이가 타동사로 쓰이면 돈을 지불하다의 의미가 되고 자동사로 쓰이면 이익이 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의 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본동사인 페이즈는 일형식 동사 완전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되다로 해석하고 투부정사의 페이는 뒤에 your employees와 more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다로 해석합니다.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금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따라서 너의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외국 인터넷 신문을 검색하다 발견하게 된 질문인데 직원들에게 월급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형식 문장의 세 가지 유형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문장의 형태가 더 복잡한 3,4,5형식 문장보다 1,2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앞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형식 문장, 2형식 동사들을 알아볼 차례인데 그에 앞서서 비동사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는 대표적인 1형식 동사이자 2형식 동사입니다. 문장 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이고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사지만 의외로 독해할 때 이 비동사 때문에 해석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비동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